오늘 지각하셨는데 어제 뭐 하셨어요? 어제 타임 이태원 무브, 인트로 아쿠아 이렇게 타임하고 술을 조금 마셔가지고 늦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 가요? 지금 우리 EDC 페스티벌 가요 가서 뭐 할 거예요? 놀아야죠 뭐하고 나나요? 뭐하고? 음악 듣고 오늘 티미 트럼펫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거든요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크로마에서 한 번 봤거든요 인천 너무 멋있더라고요 오늘은 더 멋있는 모습 보여주겠죠? 페스티벌이니까 페스티벌이 좀 많잖아요 그 페스티벌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? 저는 태국이나 싱가폴 페스티벌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도 이번에 EDC 영상 봤어요? 무대 진짜 잘해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점점 한국에도 EDM 문화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 페스티벌 끝나고 또 스케줄 있나요? 네 오늘은 2시 매스 인트로 5시 5시 할 수 있죠? 그럼요 당연하죠 가미정 하하하하